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독하거스틱입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동생과 제가 피크닉을 갈 거기 때문에 피크닉 갈 때 먹을 도시락을 쐴 겁니다. 동생은 밥 먹어, 나는 초밥. 실제로 초밥 잘 안 먹어요. 근데 골목길 가게 가니까 많더라구. 그래서 먹었구야. 단어. 나는 밥순이니까. 먹을게. 좀 완벽했어, 방금 나. 그 다음에 놀러가면 솔직히 치킨 한 번씩은 먹잖아. 그러니까, 어, 꽉 찼어, 밥으로. 오케이. 그리고 간식. 오케이. 어찌 보면 가득 찬 것 같지만 가득 찬 것 같지 않은 것이야. 오케이. 참 맛있겠쥬잉. 얏. 초밥에 양념만 해놔야지. 오케이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, 안녕.